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농수로 하천가에 완전 세상에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키워도 이렇게는 안돼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을 수가 와 여러분 뭘까요 환삼덩풀 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어머머머머 지금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 하천가 농록길에서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와 트럭으로 나오겠어요 트럭으로 여러분 세상에 이거 여러분 아시죠 환삼덩풀이 혈압에도 좋다 당뇨에도 좋다 어? 그 다음에 항암에도 좋다 폐에도 좋다 안 좋은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거를 요 윗수는 따가지고 나물로 드시면 되거든요 요 위에거 나물은 요거 똑똑 끊어서 요거 나물로 드셔요 요것도 연해요 요런거 연한 부분까지는 다 지금 나물로 드시고 요런것도 가루로 내셔도 되고 요것도 지금 깻잎처럼 저는 깻잎처럼 해서 먹거든요 요거 아이고 제가 지금 어디 가는길이라 제가 요거를 못 따고 지금 베르고 있는거에요 베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얼른 와서 딸라고 지금 베르고 있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여러분 이거 이게 나물이 은근히 맛있어요 여러분 요정도 따시면 될거 같애 요게 지금 깔길 없잖아요 이게 요런데 요런데 요거 요기에다 이게 이게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이게 여기가 하천가가 아니면 벌써 죽였어요 약으로 여기가 지금 하천가니까 지금 여기를 내필어뒀지 이게 여러분 이것만 쭉 있으니까 이것만 쭉 있으니까 이쁘네요 이뻐 근데 이게 여기에 살에 한 번만 스쳤다 그러면 그냥 상처가 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근데 요정도만 지금 따가지고 나물로 해서 드시고 요대로 장아찌를 담궈서 요거 데쳐서 데쳐서 물기를 피드비드만 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장아찌를 담그올 때 딱 요정도 요정도 좋아요 여러분 응? 제가 알려드릴게 아주 줄기도 질기지도 않고 딱 좋아 여러분 여기가 요정도가 딱 좋아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드시면 요정도가 그리고 요것도 또 차로도 드셔도 되지만 전초는 다 전초를 말려서 차로 드시죠 근데 요거를 그거보다는 요때는 나물로 드시고 장아찌로 담그고 그 다음에 발효액도 담그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요거 저기 깻잎 깻잎처럼 요렇게 하셔도 좋아 깻잎처럼 요렇게 어 이렇게 좀 넓은 것들 있잖아요 낱장식은 요런 것들은 요렇게 재워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재워서 깻잎처럼 요렇게 재워서 요렇게 요렇게 데쳐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는데 좀 거칠은 식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살짝만 물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아니면 뜨거운 물을 버놨다가 건지셔도 되니까 여러분 요런 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요런 몇 가지로다가 아셨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얼른 가다가 제가 서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